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굳엣 흠.. 아.. 이동 이소 약간 다름없죠?! 아.. 음.. 고춧가루 물 배 resilience 양파 우유 간장 매운 다진 부추 볶아진 마늘 고춧가루 소스 소스 참기름 셔렐리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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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배고파서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로제소스를 엄청 먹어서 완전 꾸덕꾸덕해졌어요. 이렇게 말아서 먹어볼게요.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꾸덕꾸덕한 식감이 너무 좋고 오히려 불닭소스를 넣어서 그런지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소시지와 로제랑 너무 잘 어울려요. 소시지와 로제랑 너무 잘 어울려요. 떡도 먹어볼게요. 떡도 먹어볼게요. 떡도 먹어볼게요. 떡에도 소스가 엄청 잘 뱉어요. 치킨은 다리쌀부터 뜯어서 먹을게요. 레몬갈릭 소스 레몬갈릭 소스 레몬갈릭 레몬갈릭 소시지와 면을 같이 먹어볼게요 간식 와 핫도그 치즈소스를 찍어먹을게요 핫도그 치즈소스 찍어먹을게요 핫도그 치즈소스를 찍어먹을게요 핫도그 치즈소스를 올려서 핫도그 치즈소스 핫도그 치즈소스 핫도그 치즈소스 갈릭소스가 새콤달콤한게 진짜 맛있네요 핫도그 치즈소스 소스 진짜 맛있다 키바다는 크리밍 어니언소스 찍어먹을게요 핫도그 치즈소스 육즙이 핫도그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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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소한 계란 너무 잘효는데 또 맛있어